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어근하고 접사에 대한 개념을 공부를 했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단어는 단일어하고 복합어로 일단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싸움이 그렇게 크게 치열하지는 않아요. 단일어냐 복합어냐. 자, 단일어는 어근이 하나. 아까도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형태소의 개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형태소가 2개든 3개든 100개든 상관없어. 어근이 몇 개면? 하나면 뭐가 되는 거야? 단일어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가 된다? 복합어가 되겠죠. 복합어는 다시 뭐하고 뭘로 파생어와 합성어로 나뉘게 되는데 파생어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근 앞에 접두사가 붙는 경우도 있고 또 어근 뒤에 뭐가 붙는 경우도 있다? 접미사가 붙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특별한 애들이 몇 개가 있어요. 뒤에 제가 안 만들어놨는데 뭐 예를 들어서 헛발질 이래요. 얘는 좀 특별하지. 왜 특별하다고 우리가 할 수 있냐면 얘는 접두사와 접미사가 둘 다 쓰인 거죠. 그렇지? 둘 다 쓰인 거고 둘 다 쓰여서 조금 이제 얘도 이제 특별하다라고 우리가 봐요. 근데 더 특별한 게 이제 누가 있냐면 누가 있다? 풋내기가 최고예요. 풋내기가 최고입니다. 풋내기가.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 군무원 문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아주 짧은 보기를 줄 수 있겠지. 그치? 파생어는 원래 어근하고 접사하고 이루어지는 게 파생어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골라라. 짧잖아. 이 정도면. 그치? 이 풋내기는 여러분 접두사 풋하고요. 접미사 내기하고 붙은 파생어예요. 어근이 없어요. 아까 했던 뭐 풋살구 풋고추 이럴 때 풋하고 서울내기 시골내기 할 때 그 내기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근 없이 뭘로만 이루어진 단어가 되는 거야? 파생어가 되는 거야? 접사로만 이루어진 파생어이기 때문에 제일 특별한 애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접사가 붙으면 뭐가 된다? 파생어가 되는 거고 합성어는 이제 어근이 몇 개가 되는 거. 두 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솜, 이, 불 같은 경우가 정말로 쉬운 합성어에 포함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자립이잖아. 자립이 되면 보자마자 눈에 확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합성어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안 됐던 거죠. 아까 했던 뭐 오가다 같은 게 처음에 어... 했던 거야. 왜냐하면 여기는 뭐가 없으니까 자립이 없고 뭐만 있으니까 의존이면서 실질만 있으니까 이런 게 처음에 잘 눈에 안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좀 쉬운 접근하기 쉬운 합성어였고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합성어였다는 얘기가 돼요. 그 이유는 자립과 의존이라서 그래.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단일어, 복합어, 파생어, 합성어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 얘기가 돼요. 그러면 단일어는 아까 얘기했지만 어근이 몇 개가 된다? 하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형태소의 개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근이 하나면 뭐가 된다? 단일어라고 보시면 돼요. 파생어는 접사가 붙은 거라고 했지. 그래서 접두사가 붙은 것도 있고 또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파생어는 접사가 붙은 건데 되게 중요한 얘기는 우리 프린트에도 조금 있을 건데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칠판 보세요. 약간 이율빼반적이고 약간 좀 머리가 아파지는 이야기이기는 해요. 일단 봐봐. 우리가 나 거기 자주 가라고 할 때 이 아이가 원래 애초에 시작이 뭐였을까? 잣다에다가 뭐가 붙은 거야? 우우우가, 접미사 우우가 붙어서 잣우라고 하는 파생어였어. 근데 이제 이게 원형을 밝혀 적지 않으면서 뭐가 된 거야? 자주가 돼버린 거지. 그치? 그리고 붓어도 마찬가지 붙어 조사가 된 거고 집웅인데 지붕 명사가 됐고 막다, 막암인데 마감 명사가 됐어. 그치?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이제 우리가 여러분 자 그럼 봐봐. 자주, 붙어, 지붕, 마감까지만 할게요. 이 네 개의 단어를 단일어로 볼 거냐 파생어로 볼 거냐라는 문제는 지금도 되게 핫하기는 해요. 일단 이 아이를 단일어로 보는 견해는 바로 뭐가 있냐면 나 요즘에 거기 자주 가라고 할 때 자주, 형태소 분석할까 안 할까? 지금 안 해요. 형태소 분석 안 합니다. 형태소 분석을 안 하니까 형태소가 분석이 안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면 형태소가 하나고 형태소가 하나면 어근도 몇 개라는 얘기야. 하나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어근이 하나니까 당연히 뭐다? 단일어야 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니지. 파생어지라고 보는 견해는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애초에 시작이 뭐였으니까 접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이었으니까 뭘로 봐야지? 파생어로 봐야지 라고 하는 보는 견해도 있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게 여러분 지금도 되게 핫해요. 그리고 국립국어연구원에다 물어봐도 견해 차이, 걔네들 견해 차이 되게 좋아하더라. 그치?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다. 라고 맨날 말을 해주고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게 되는데 제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도 단일어로 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도. 근데 저한테 이제 수업을 하라고 말씀을 한다면 저는 파생어로 수업을 해요. 파생어로. 왜냐면 항상 근거가 필요하겠지. 그치? 근거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공무원 시험도 큰 시험이긴 해요. 근데 가장 큰 시험이 뭐예요? 수능이에요. 그쵸? 수능입니다. 수능에서. 그리고 수능에서도 이걸 뭘로 다루고 파생어로 다루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애들이 모의고사를 볼 거 아니야. 그치? 매달 봅니다. 저도 그거 매달 풀거든요. 그거 계속 뭐로 나와요? 파생어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진짜로 얘네들을 파생어로 볼 거야, 합성어로 볼 거야, 단일어로 볼 거야, 파생어로 볼 거야 라고 던져줬을 때 뭐가 안전하겠느냐가 더 좋잖아. 괜히 불안한 거 찍어놓고 나서, 그치? 아, 정답이 돼야 돼. 이거보다는 안전하게 파생어로 찍고 나서 그냥 느긋하게 잠자면서, 그치? 복수정답 아예 좀 좋겠는데, 그치? 파생어만 하지. 뭘 단일어로 가져가냐. 나는 맞고, 너는 틀리게. 이게 마음이 편한 거잖아. 그쵸? 그래서 파생어로 가세요. 근데 약간 이율배반적이죠? 파생어로 보긴 보는데 형태도 나누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약간 이율배반적이긴 합니다만 파생어로 보는 게 조금 더 안전해요. 견해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저도 단일어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견해 차이는 있지만 안전한 건 뭘로 보시라? 파생어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내는 문제가 뭐냐면 다음 중 낱말 형성법이 동일한 것끼리 묶인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든다면 아까 말했던 풋고추 그치? 풋고추, 귀염둥이 옆에다가 지붕 하나 썩 집어넣는 거지. 그치? 그래서 학생분들이 지붕은 단일어대! 이러면 틀리는 거고 지붕을 파생어로 보면 뭐가 되는 거야? 쭈루룩 파생어가 돼버리는 거지. 그런 문제 될 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파생어로 보시는 게 좀 더 뭐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합성어는 이제 어근하고 어근으로 이루어진 걸 우리가 이제 뭐다? 합성어라고 본다라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 대등합성어 종속합성어 융합합성어 그치? 이거는 여러분 직렬 무시하고 직렬 무시하고 늘 나와요. 1번 다음 중 어근과 어근이 만나서 서로 대등하게 이루어진 합성어는 뭐냐? 1, 2, 3, 4 겁나 쉽지. 그치? 그 다음 하나의 어근이 하나의 어근을 수식해주는 합성어는 뭐냐? 겁나 쉽지. 이건 행정직에서도 나왔던 문제야. 행정직에서도 그리고 제일 흔한 그리고 이 중에서도 제일 빈도가 높은 건 뭐해? 융합이 되겠죠. 그치? 얘네보단 얘네가 거기서 빈도가 높아요. 왜냐면 융합이다 보니까. 그치? 어근과 어근이 만나서 전혀 새로운 제3의 뜻으로 쓰이는 게 뭐냐? 했을 때 뭐가 된다? 이렇게 융합합성어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대등은 5대5야. 쉽게 말하면 대등은 5대5가 되고 종속은 하나의 어근이 하나의 어근이 뭐한다? 속해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밑에 표 보시게 되면 저는 이거는 약간 행정직 쪽이 되는데 옛날에는 단어만 던져주고 나서 대등이야? 종속이야? 융합이야? 라고 물었는데 요즘 이렇게 문장으로 뺄 수도 있다? 없다? 문장으로 뺄 수도 있어요. 문장으로. 그치? 여기를 본다면 여기 이제 책이 있는 이거죠. 밤낮 게임만 하냐? 이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진짜? 긴 시간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융합이 되는 건데 야 오늘은 진짜 밤낮의 길이가 똑같은 춘분이야? 추분이야? 라고 하면 진짜 뭐가 똑같은 거야?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은 거지. 이러면 뭐가 되는 거야? 대등 합성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발이 길어서 뭐 이렇게 하면 진짜 손과 발이 긴 거니까 대등이 된 거지만 울릉도 관광객들의 손발이 묶였다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못 나온다는 얘기니까 융합이 돼버리는 거지. 그치? 집으로 돌아갔어 하면 뭐가 된다? 종속이 되는 건데 어젯밤 누구누구께서 돌아가셨어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융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뭐 할 수도 있다? 뺄 수도 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것도 이거지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여기는 예시가 제일 중요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핏담 뭐 춘추 이런 거. 그치? 춘추가 여러분 저도 약간 좀 이렇게 낚는 문제를 좀 좋아해서 낚는 문제를 내는 건데 춘추가 진짜 양아치 문제를 할 수 있다. 춘추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 이거를 줄을 어디까지 치는 거야? 따라 달라진다니까. 되게 양아치스러운 거야. 이 문제가. 왜냐하면 봐봐. 만약에 여기까지만 줄을 친다면 봄, 가을에 입는 옷이잖아. 봄, 가을이잖아. 이러면 뭐가 되는 거야? 대등이 되는 건데 여기까지 줄 치면 뭐가 되는 거야? 종속이 돼버리잖아. 봄, 가을에 입는 옷이 돼버리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기 나오면 한 번 더 줄까지 봐봐야 돼. 설마 그치? 배우신 양반들이 이런 양아치진 안 할 것 같은데 난 하거든. 나는 해. 나는 해요. 나는 내는데 설마 우리 배우신 출제위원들께서 이러는 거 할까 싶긴 한데 모르는 거야. 그쵸? 어디까지 줄을 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하면 뭐가 된다. 융합, 합성어로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문제 좀 풀어보시면서 보시면서 하는 거고 우리 했잖아. 그치? 이번 주야. 지난 주야. 우리 군무원 모의고사 할 때 했던 거 많이 틀렸던 거잖아. 책상다리가 여러분 종속합성어야 대등합성어야 융합합성어야 책상다리 융합 종속 얘는 융합 진짜 책상에 다리면 띄었어요. 책상다리 하면 띄어쓰는 거고 이 책상다리가 우리 말하는 양반다리 할 때 하는 거 그 책상다리거든. 그래서 얘네 무슨 합성어야 융합합성어야 이런 것도 이제 알아둬야 문제를 뭐 할 수 있어 풀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지? 자 그래서 대등 종속 융합 이렇게 나눠주시고 문장으로 뺐을 때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거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겠어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야. 통비통이 제일 중요한 건데 자 일단 여기 프린트에는 좀 길게 좀 드렸고요. 이제 제일 핵심적인 것만 먼저 볼 건데 칠판 잠깐만 보시고요. 오담 출제율은 그닥 높지는 않아요. 그닥 높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출제가 됐을 때 오답률이 꽤 뭐하다? 꽤 높아요. 오답률은 꽤 높은 게 이제 통하고 비통이 돼버리게 되는데 우리 학생들은 정답률이 80% 가까이 나와요. 모의고사 돌려봤을 때 우리 학생들 되게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에만 한 5분에서 10분만 집중해 주시면 통비통은 절대 안 틀려요. 되게 쉬워요.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자 저는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만 자 일단 첫 번째는 품사 품사예요. 품사 품사는 웬만한 품사 품사 만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 같은 그 대신 이거는 약간 훈련은 돼야 돼요. 뭐 솜 이불은 솜 니 불은 뭐가 되는 거고 명사 명사가 되는 거고 새 언니는 뭐 관영사 명사가 되는 거고 여기저기는 대명사 대명사가 되는 거고 잘되다 못나다 이런 건 뭐가 되는 거고 부사 하고 뭐가 된다 동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경험이 좀 필요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품사하고 품사가 만났을 때 아무 거의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요거예요. 부사와 명사를 만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한 열 개 정도 그냥 생잡이로 뭐 하셔도 외우셔도 되기는 해요. 이해가 아니라 그냥 외워도 돼요. 외워도 됩니다. 외워도 돼요. 아까 우리 밴드 통에서 어떤 학생이 이거 물어봤거든요. 얼룩소가 왜 비통이냐 얼룩은 명사로 알고 있는데 명사 명사니까 통 아니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래서 제가 소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얼룩이 명사가 아니라니까 얼룩 덜룩이라고 하는 부사야. 얼룩 덜룩 그 얼룩 덜룩의 얼룩과 소가 만나서 뭐가 된 거야. 비통이 된 거야. 그치? 그 얘기야. 그리고 어저께 우리 풀었던 거죠. 오랫동안도 역시 뭐가 되는 거야. 오래 부사 동안 명사예요. 부사 명사 그래서 이 오랫동안도 뭐가 되는 거야. 부사 명사니까 뭐가 된다. 비통사적 합성어가 돼버리는 거지. 그치. 그래서 원래는 오랜데 사이쇼 들어간 거야. 합성어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오랫동안도 부사 명사가 돼서 뭐다? 비통이 돼요. 그래서 흔들바위도 흔들리다 라고 하는 어간이 아닌 거야. 흔들 흔들 이라고 하는 부사에 명사 붙은 거고 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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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도 마찬가지고 제일 쉬운 건 부슬비지 뭐 부슬부슬 그치? 이런 식으로 부사가 명사 꾸며주면 뭐가 된다?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그냥 암기야 사실은 제가 정리해놨을 거야. 그래서 보시고 그냥 외우시면 돼요. 여기는 그냥 외우면 되는데 여기는 외우면 안 돼요. 여기는 외우면 뭐라고 할까 확장성이 떨어져요. 여기는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뭐 얘기가 되냐면 어감하고 어미예요. 시작은 뭐가 되냐면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말은 어감 혼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치? 우리 지난주에 너 그러면 안 돼 했나? 했지? 그치?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할 때 이게 왜 틀리다라고 했어. 어감 혼자니까 안 된다니까. 그치? 뒤에 뭐가 있어야 돼? 안 돼 어 안 되고 안 되니 라고 하는 뭐가 있어줘야 돼? 어미가 있어줘야 되잖아. 그쵸? 우리나라 말은 어떠할 때라도 무조건 어감 혼자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탈락된 거 탈락은 없어지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있다가 없어진 거니까 탈락된 거니까. 그치? 어미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어감 뒤에 뭐가 있냐 없냐 어미가 있냐 없냐가 되는 거야. 이때 우리가 써먹는 어미는 총 6개예요. 총 6개입니다. 크게는 2개 연결어미 전성어미 연결어미 총 3개 뭐 있었지? 대등연결 종속연결 보조적 연결어미 그치? 그래서 대등연결은 우리가 대등하게 이어진 연결 대등하게 이어진 문제를 할 때도 하잖아. 하늘이 맑고 그치? 바람이 분다 고 대등연결어미 그치? 니가 도착했으니 나는 간다 니 뭐가 되는 거야 종속연결어미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뭐 책을 읽고 싶다 할 때 고는 보조적 연결어미 본용언 보조용언 이어주는 거 맞지? 그래서 대등연결 종속연결 보조적 연결 아홉의 지구 이 세 개 그 다음에 천천히 동사나 형용사를 명사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전성어미 뭐? 명사형 전성어미 동사나 형용사를 관형어로 만들어주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동사나 형용사를 부사어로 만들어주는 부사형 전성어미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여섯 개가 들어가면 통이 되는 거고 그게 없으면 뭐가 되는 거야? 비통이 되는 거야 이 연결어미가 여러분 품사 품사 편에도 포함될까 안 될까? 포함되겠지 그치? 품사 품사가 만났을 때 당연히 어미가 있어줘야 뭐가 되는 거야? 어? 이렇게 통이 돼버리는 거야 자 여기는 예시가 몇 개 없는데 계속 몇 개 써볼게요 지금 우리 시간 오늘 되게 많을 것 같아 실제로 사전을 검색하면 뛰어놀다도 실려있고 뛰놀다도 실려있어요 진짜로 둘 다 있어요 자 봐 얘는 뛰다에 뛰고 얘는 놀다에 놀 뛰 놀 똑같아요 그치? 이 새끼 있고 이 새끼 없는 게 뭐냐고 어 그치? 이 어가 있잖아 얘 어 있어 없어? 없잖아 그쵸? 이게 뭐야? 보조적 연결어미 그치? 보조적 연결어미는 보통 아어 개 지우고 중에서 아어 두 개밖에 안 쓰여 어 아어 여기 보조연결어미 있는 거야 얘는 있고 얘는 없으니까 비통이 된 거야 그쵸? 볶음밥하고 덮밥은 행정직에서 많이 나왔어요 비통으로 많이 나왔는데 덮밥은 얘는 봐봐 볶음밥은 뭐가 들어간 거냐면 볶다에다 볶음 그치? 그치? 웃음 이런 식으로 그치? 뭐가 들어간 거야? 명사형 전성어미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얘는 통이야 근데 봐 여러분 덮밥이야 틀려도 돼 처음이니까 얘 무슨 밥이면 통이 될 수 있었을까? 얘 뭐 한 밥이야? 그렇지 덮은 밥 이래서 관용사형 전성어미가 들어갔다면 뭐가 될 수 있을까? 통이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어미가 없잖아 그래서 이 새끼가 뭐가 된 거야? 비통이 된 거야 곱자 좀 낯선 것만 넣었어 곱자는 무슨 자일까? 곱자 굽자 똑같은 거야 뭐 한 자? 곱은 자 굽은 자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에 은이 없어서 비통이 된 거야 묵밥도 마찬가지야 어떤 학생이 14년도인가 쌤 왜 통 왜 명사 명사 헐 설마 그 묵? 그 묵? 등산하고 와서 막걸리 먹는 그 묵? 그거 뭘로 만드는데? 도토리 가 이 새끼야 명사 아니야 그 묵 그치? 그건에는 오래된 밭 무슨 밭? 잘했어 묵은 밭 관형사형 어미가 없는 거야 그치? 우짓다 아까 얘기했던 거 울다 울다 짓 하지 말고 뭐하고 뭐하다 울 고 짓다 잘했어 잘했어 얘는 뭐가 들어간 거야 연결 어미 대등 연결 어미가 고가 빠진 거야 그치? 어? 너 얼굴에 검버섯이 폈는데? 뭐가 될까? 그래 거봐 잘하잖아 알면 되는 건데 이걸 못하니까 막 이러는 거야 얼마나 쉬워 검은버섯이잖아 검은버섯 그치? 이런 식으로 어미야 어미 어미만 넣어주면 끝나요 어미만 넣어주면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많이 모아놨거든 그거 보시면서 아 이런 어미가 빠졌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구나 비통이 되는 거구나 그치? 그거 아시면 돼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여기까지만 수업을 했어 품사 품사하고 어간 어미까지만 수업을 했거든 이걸 안 했단 말이야 조사 생략을 수업을 안 했더니 학생들이 이것도 약간 헷갈린다고 하는 거야 얘네들도 생략은 생략이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뭐 낯이 썰다 낯이 설다 그치? 장가를 들다 힘이 들다 이런 걸 할 수 있잖아 근데 얘네들은 여러분 지금 조사한 거야 어미인 거야 조사야 조사는 항상 뭐 할 수 있어? 생략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조사 생략은 통이야 비통이야? 통 그렇지 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거야 조사 생략은 아셨죠? 그래서 어미 생략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본서를 다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그 어미 편이 따로 있을 거야 그 어미 편에서 어미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보통 크게 뭐 어말어미 뭐 그 다음에 뭐 선어말어미 그렇게 되고 어말어미에는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 세 가지가 있거든 그 파트에 있을 거야 책에 거기서 연결어미하고 전성어미를 한 번 더 봐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프린트에서 아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높으르다 높고 푸르다 그치? 뭐 이러고 얼굴이 희막다 라고 하면 뭐 희 고 막다 가 되겠지 되게 자연스럽게 나올 거야 어려운 작업 아니야 그래서 출제가 그래서 출제가 되면 우리는 맞고 다른 애들은 틀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야 맞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셨죠? 이런 식으로 통비통 나눠 주시면 되겠어요 되셨죠? 자 그래서 연결어미 종속연결어미 보조연결어미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야 이건 제 책에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전성어미 이런 거 그래서 이 전성어미를 공부를 할 때 좀 천천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문 규정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이 전성어미는 품사의 성질을 바꾸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거든 이러면 안 되지 품사의 성질을 바꾼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되게 순수하게 뭐라구나 그러면 품사가 뭐하는구나 바뀌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첫 단추가 잘못 끼지는 거야 품사의 성질을 바꾼다기보다는 이게 제일 좋은 말이야 이게 알겠죠? 품사를 바꾸는 건 집에 접사밖에 없어 어미는 품사 못 바꿔요 그러니까 명사 전성어미는 뭐야? 동사나 형용사를 명사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고 관형사형 어미는 동사형사를 관형어로 만들어주고 부사형 전성어미는 동사형사를 부사어로 만들어주는 아이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럴 때 접사하고 어미하고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아놓은 거 있죠? 부술비 흔들발 등등등 모아놨고 여기 뛰놀다 날고 뛰다 열고 다 이런 식으로 그치? 한 번만 쭉 읽어보면 오호하고 금방 아실 수 있어 되셨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이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건데 한 번만 제대로 공부해놓으면 괜찮아요 이게 마지막이거든 이게 마지막이야 합성어의 파생이냐 파생어의 합성이냐 그 말이야 이거는 처음에 되게 순수하게 접근하면 되게 헷갈리는 거야 뭔 말이냐면 야 손가락질이 합성어야 파생어야 라고 묻는 거지 되게 순수하게 접근하게 되면 손가락 어근 두 개네 합성어지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지 접미사 절이 붙어 있으니까 뭐지 파생어지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 헷갈릴 거 하나도 없어 마지막에 뭐가 붙었는지만 알면 되는 거야 마지막에 어근이 붙으면 여러분 접사가 두 개 세 개 네 개 열 개 백 개가 돼도 상관없어 마지막에 어근이 붙으면 뭐가 되는 거야 합성어가 되는 거고 마지막에 접사가 붙으면 어근이 백 개가 되더라도 상관없어 마지막에 질이 붙어버리면 접사가 붙으면 뭐가 되버리는 거야 파생어가 되는 거야 이해 됐지 간단해 볼 거 없어 마지막에 접사가 붙으면 파생어 마지막에 어근이 붙으면 뭐가 된다 합성어 알겠지 말 잘했어 방금 반대란 것 같은데 그치 잘한 거야 잠깐 딴 생각했어 저녁에 뭐 먹을까 제가 가끔 그래요 여러분 가끔 먹는 걸 생각하면 가끔 속을 놓쳐요 그치 마지막에 어근이 붙으면 합성어 마지막에 접사가 붙으면 뭐가 된다 파생어가 돼요 그럼 보세요 손가락질이야 원래 여러분 가락질의 손이 아니잖아 그치 원래 뭐였을까 손가락이야 거기에 뭐가 붙은 거야 질이 붙은 거지 그치 그럼 얘는 뭘로 보는 거야 그렇지 파생어로 보는 거야 돌 팔매질도 마찬가지야 팔매질에다가 돌이 붙은 게 아니잖아 그치 돌 팔매에다가 뭐가 붙은 거야 치 일이 붙었기 때문에 뭐가 된다 에 파생어로 보는 거지 되셨어 여기도 감자볶음이야 자 봐봐 볶음이야 여기 접사 음 붙은 거잖아 그치 요건 이제 집에서 접사 맞아요 그러니까 음이 집에 접사도 있고 모두 있는 거야 명사 전성 어미도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품사할 때 하는 건데 대충 쓸게요 웃음을 대충 쓸게요 웃음을 웃음이라고 할 때 얘가 명사니까 집에 접사 얘는 동사니까 명사 전성 어미 그래서 포인트는 얘가 명사냐 얘가 동사냐를 아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지 이건 품사 편에서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볶음이 집에 접사가 들어가서 뭐가 된 거야 파생어야 그리고 감자가 붙은 거지 그치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한 점 감자에다가 볶음이 붙으면 파생어잖아 그러면 맞지 맞잖아 근데 보통 이럴 때에는 재료가 뒤에 붙어요 왜 그럴까 확장할 수 있잖아 볶음이라고 하는 요리가 있는 거고 감자를 볶으면 감자 볶음이고 오징어 볶으면 뭐가 되는 거야 오징어 볶음이 돼버리잖아 그치 그래서 재료가 뒤에 붙는 걸로 안묵적 합의를 본 거야 아 그래서 재료가 뒤에 붙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뭐가 된 거야 합성어라고 보는 거죠 오케이 찜질방은 찜질방은 좀 재밌어 찜질방에서 방도 재밌지만 일단 여러분 찜질에 뭐가 붙었으니까 마지막에 방이거든 그치 근데 왜 찜질이 왜 재미냐면 이게 이거야 2차 파생어라고 하는 게 있어 아까 풋내기는 접사가 두 개잖아 그치 근데 어근 없어서 특별했잖아 찜질은 역시 왜 특별하냐면 접사가 몇 개 이상이니까 두 개 이상이니까 왜냐하면 봐봐 여기도 있지만 찌다야 찌다 그치 감자를 찌다 뭐 옥수수를 찌다 에다가 미음 붙어서 찜 된 거야 이미 뭐야 파생어가 된 거야 다시 뭐가 붙은 거야 질이 붙은 거지 그래서 찜질 접사가 무려 몇 개야 두 개가 되는 거야 그치 여기 얘 없네 또 있어 여섯 개 밑에다가 또 뭐도 있냐면 싸우다야 뭐 붙이면 접사가 될 것 같아 싸 음 그렇지 싸움 접사지 파생어야 또 뭐 붙일 수 있을까 그렇지 싸움질 싸움꾼 다 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하면 싸움질도 마찬가지 그치 이러면 접사가 몇 개 붙은 거야 두 개가 붙는 거지 요것도 괜찮아 그래서 접사가 두 개 붙는 애들도 있다 없다 있어 음 그래서 찜질은 여기 접사를 이렇게 두 개가 붙었어 근데 마지막에 뭐가 붙어요 빵이 붙어서 뭐가 된 거야 합성어가 된 거지 이해 가셨어? 그 얘기야 그러면 자 오른쪽으로 잠깐만 와봅시다 필기를 좀 볼게요 카메라 괜찮아? 음 행정직 문제이기는 합니다 예 저는 뭐 국무원도 하고 행정직도 하니까 예 그냥 행정직도 일단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흰 전박이 하늘 속 음 어떻게 이 문장을 이제 분석하는 거지 그치 일단 우리 형태소부터 나눠볼까 형태소부터 형태소 어떻게 될까 희다에다가 니은 그 다음에 점 그 다음에 박 이 그치 그 다음에 뭐가 될까 플러스 하늘 소가 되겠지 잘했어 어 그래서 일단 형태소는 희다에다가 니은 관형사형어미가 되겠죠 그리고 점박이에다가 하늘하고 소예요 그쵸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렸던 게 바로 뭐였냐면 흰 전박이하고 하늘소는 파생어와 합성어가 만나서 이루어진 단어다 라고 했었어요 마즈카 틀릴까 흰 전박이가 여러분 합성어일 것 같아 파생어일 것 같아 이것 때문에 지금 이거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파생어 합성어 그래서 많이 틀리는 거야 자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파생어라고 대답을 하신 분들은 어디에 꽂힌 거야 여기에 꽂힌 거야 그치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전박이만 전박이 전박이 하늘소였다면 여러분이 말이 맞을 거야 전박이는 파생어고 하늘소는 합성어니까 전박이 하늘소로 간다면 파생어와 합성어가 만나는 게 맞겠지 그치 근데 마지막에 전박이에 뭐가 붙은 거야 이게 붙은 거란 말이야 어군이잖아 그치 그럼 전박이는 파생어였지만 흰 전박이는 뭐가 되어버리는 거야 합성어가 되는 거지 결론은 합성어와 합성어가 만난 단어가 되는 거야 아셨지 그치 그래서 이거를 배웠으면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접사에 꽂힐 필요가 없다니까 분석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붙었는지를 뭐 하셔야 돼 생각을 하셔야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잠깐 지워도 되죠 지금도 되게 논란이 있는 문제가 바로 뭐냐면 해돋이를 파생어로 볼 거냐 합성어로 볼 거냐 그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그치 이거는 여러분 국립국어연구원에서도 답을 명확하게 못 줘요 왜냐하면 얘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만약에 여러분 돋다에다가 이가 붙은 거야 돋이에다가 해가 붙은 거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마지막에 어근이니까 뭘로 보는 거야 합성어로 보겠지 그치 근데 다른 견해는 돋다 돋이란 말이 없잖아 다만 뭐는 또 있을 수 있어 해가 돋다는 또 있을 수 있지 그럼 해가 돋다에다가 뭐가 붙었다 이가 붙은 게 아니겠냐라고 보는 거야 그럼 또 뭘로 되는 거야 파생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아까 감자볶음하고 비슷한 거지 근데 얘는 이제 안목적 합의를 본 거야 재료고 그걸 뭐 하자 나중에 붙이자 해서 감자볶음 감자튀김은 뭐가 된 거야 합성어가 된 건데 이건 아직까지도 이렇게 볼 거냐 이렇게 볼 거냐 그치 돋이에다가 해가 붙으면 합성어로 보는 거고 해돋다에다가 이가 붙으면 뭐가 되는 거고 파생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건 아직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이해 되셨어요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합성어 파생 파생어의 합성에서 뭐 할 수 있어 다룰 수 있다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셨지 그러니까 아까 흰전박의 하늘소처럼 길게 나왔을 때 쫄지 말고 천천히 뭐 하시고 형태도 먼저 분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붙여 나가세요 그랬을 때 마지막에 어근이면 합성어가 되는 거고 마지막에 접사가 붙으면 뭐가 된다 파생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끝 자 그러면 문제네 벌써 그렇죠 우리 오늘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러면 한 시간도 안 남은 것 같은데 좋은 거지 좋은 거예요 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낱말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했어요 자 조사는 낱말로 인정한다 그치 혼자 쓰일 수 없지만 낱말로 인정해요 쉽게 뭐 할 수 있겠으니까 분리 분리성이 있기 때문에 조사는 낱말로 칩니다 더 나누면 뜻이 없어진다는 낱말이 아니라 뭐에 대한 얘기야 형태소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정답이 2번이고요 뜻을 가지며 홀로 설 수 있는 말의 단위 홀로 쓸 수 있다 그치 그 말이 뭐냐면 여러분 이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 다 이 말은 알고 있는데 봐봐 지금 안 써도 되겠다 조사는 낱말로 인정한다 이랬어 그치 지금 몇어절이에요 삼어절이죠 어절이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뭐라는 얘기야 혼자 쓸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치 혼자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혼자 쓸 수 있는 애가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얘는 안 되잖아 얘는 뭐니까 조사하니까 그치 이해 갔어 그 얘기야 그래서 낱말의 개수가 몇 개야 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절을 세는 거야 어절을 세는 거야 낱말의 개수는 그 어절에다가 더하기 뭐만 더해주면 되는 거야 조사 그러면은 낱말의 개수가 나오는 거야 일일이 안 세도 어절에다가 조사 더해주면 되잖아 그럼 낱말의 개수가 나오는 거야 아셨지 그래서 뜻을 가지면 홀로 쓸 수 있는 말이 이렇게 독립하여 썼다라는 얘기 자체가 뭐다 독립하여 쓸 수 있는 단위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되셨어 그 얘기입니다 먹다는 두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낱말 왜 어감과 어미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고요 2번 다음 중 설명이 가장 다르게 된 거 꽤 기본이다 하나의 접사만으로 이루어진 낱말을 단일어라고 하는데 단일어를 살릴 거면 하나의 접사가 아니라 하나의 뭘로 가야 돼 어근 그치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지면 단일어가 되겠죠 형태소 중에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 어근이라고 한다 맞죠 그치 어근 맞습니다 2번 정답이고 어근과 어근이 결합할 때 본뜻을 쉽게 알게 하기 위해 모습은 항상 원형을 유지한다라고 했는데 원형을 유지하는 애들도 있고요 합성어와 파생어가 될 때 형태가 뭐하는 애들도 있고요 변하는 애들도 있죠 그치 가장 쉬운 애들은 누가 되는 거야 리을 탈락이지 뭐 그치 아드님 그치 소나무 이런 게 제일 쉬운 게 되는 거고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게 이제 달걀 같은 경우도 형태가 변한 거야 원래 뭐였을까 닭 알 그치 근데 이게 어느 밑에서 뭐가 된 거야 달 달걀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합성어와 파생어가 될 때 형태가 변하는 애들도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음 이따가 나오려나 이따가 뭐 나오면 나오겠지만 한두 같은 경우는 형태가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천천히 가자 한두야 얘는 합성어입니다 종속일까 대등일까 융합일까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 알면은 답 나왔다 얘는 대등합성어예요 책 한두 권 책 몇 권도 되고 한 권도 되고 두 권도 되니까 대등합성어야 그럼 답 나왔지 뭐 형태 변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치 수관형사 한 수관형사 두가 합쳐진 거기 때문에 형태 변화 없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낳겠다고 얘는 원래 뭐다 하나 둘이다라고 만들었는데 많이 틀려 이러면 안 돼 얘는 그냥 하나 둘이 아니라 뭐야 한과 두가 만난 거야 수관형사끼리 알겠죠 그래서 대등합성어입니다 형태 변화 없는 거야 한두 알겠죠 자 그럼 3번은 왜 틀렸을까 아이고 4번 합성어랑 둘 이상의 낱말이 결합하여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는 아이고야 관습적인 말은 합성어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관습적인 말은 관용적 표현이 돼야겠지 그치 관용적 표현이 돼야 돼요 관용적 표현 됐어요 그러면 우리 시간 많으니까 나중에 띄어쓰기 문제에서 되게 고급진 것 중에 난도가 되게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띄어쓰기 문제에서 이 갖다를 띄어쓰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어 붙였을 때가 있거든 이거 되게 어려운 거야 띄어쓰기에서 난도 되게 높은 거야 이거 한 9까지도 가요 10에서 봤을 때 근데 원리를 알면 그네도 좀 편해요 띄어쓰 때와 붙였을 때 그치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귀신 같은 거야 그러니까 와 오늘이 할로윈데이인데 야 너 진짜 분장 기가 막히다 우와 무서워 귀신 같아 라고 할 땐 띄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친구 같은 아빠 맞잖아 형제 같은 친구 이런 식이야 그치 얘는 뭘까 관용적 표현이지 아 저 새끼 문제 푸는 거 봐 귀신 같네 아주 잘 푼다 이런 거 이런 게 뭐 하는 거야 붙여 쓰는 거야 그치 아 꿈 같아 내가 합격하다니 좋겠다 그치 진짜 꿈이야 아니잖아 그치 그만큼 뭐 한 거야 기분이 좋은 거지 붙여 뛰어 붙이는 거지 이해돼 욕도 있어 말 안 해도 알겠어 아 진짜 갓네 그치 어 요것도 관용적 표현이라 붙이는 거야 그치 역시 역시 우리들도 욕 좋아하는 거야 그치 요런 것들이 관용적 표현이라 뭐 하는 거야 붙이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땐 뭐 하는 거야 띄워 쓰는 거야 요게 관용적 표현 알겠죠 끝 크리하용 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3번은 기본이야 형태소와 결합할 때 낱말 형성할 때 실질적인 의미가 되는 부분은 뭐라고 하고 어근이라고 하고 어근에 붙어 그 뜻을 제한하는 부분은 뭐라고 하고 접사라고 하고 어근과 어근이 만나서 이루어진 말은 합성어라고 하고 어근과 접사가 이루어진 말은 뭐라고 하고 파생어라고 하고 기본이지 뭐 그치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4번이에요 낱말 형성법의 주요 개념 설명한 거 잘못된 건데 어근 낱말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지우개는 어디가 지우 요게 어간이면서 얘는 뭐가 붙은 거야 접미사 개 그치 개가 붙은 거죠 맞아 요게 이제 문제를 확장시키면 맞춤법 문제로도 이어져요 아이에 붙이지 않고 어이게 붙이는 게 뭐하고 뭐가 있어 집게 지게 요정도 요거는 이제 또 아이게로 쓰면 되는데 안되는 거지 맞춤법이랑 이어지는 거야 어이게 아이에 알겠죠 구별하시고요 접사 어근에 붙어 그 뜻을 제안하는 부분으로 벌판에 벌이 접사다라고 했는데 요거 어근이에요 어근 개백하고 싸웠던 데가 어디야 개백 황산 벌 경주를 뭐라고 불러 서라 벌 그렇지 어근이야 알겠죠 어근입니다 어근 그래서 정답이 2번이고요 단일어 송이 신압으로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만남화를 말한다 맞고 맨발의 맨 개구쟁이의 쟁이 이렇게 어근하고 접사가 이루어지면 파생어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사전 찾아보면요 벌 했을 때 명사라고 나오잖아 이미 여러분 명사라고 나오는 것 자체가 뭐라는 얘기야 뜻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만약에 이게 접사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접사라고 써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 사전 찾아보면 다 나와 발음 나오지 활용 나오지 문장 그 필요로 하는 몇 자리 서수로 다 나온다니까 서수로 자릿수도 나와 서수로 자릿수도 여러분 사다 사다 뭐를 사다 몇 자리야 그게 두 자리야 세 자리야 그게 세 자리야 사다를 검색하면 무엇을 만 있지 않아 어디 어디에서 어디 어디에게서 무엇을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 말은 필수 부사어 필요하고 목적어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럼 뭐요 몇 자리라는 얘기야 주어는 당이 들어가니까 세 자리라는 얘기가 되겠지 사전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야 가다도 몇 자리 서수로야 누가 간다 아니야 어디에 가 필요한 거지 필수 부사어 필요해서 몇 자리가 되는 거야 두 자리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거야 아셨죠 이런 식으로 사전 찾아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5번입니다 다음 낱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뛰놀다는 하나의 어근이 아니죠 얘는 뛰다와 놀다 그치 뛰고 놀다 뛰어 놀다가 되니까 얘는 합성어가 되는 거고요 여닫다는 뭐가 돼 열고 닫다가 되기 때문에 합성어가 되겠죠 그치 여닫다 친구 누구 있어요 미닫다 지난주 했잖아 그래서 여닫다는 합성어 여닫이는 파생어 미닫다는 합성어 미닫이는 파생어 전미사 2가 붙었으니까 오케이 달라 오케이 그리고 지난주 했죠 여닫다 같은 경우는 의문의 변동이 뭐하고 뭐다 탈락과 국외음화 여닫이 열다 할 때 리을 탈락 여닫이니까 뭐가 되는 거 국외음화 탈락과 국외음화 둘 다 들어갔지 끝 여닫다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여닫다를 이제 열고 닫다에다가 이가 붙은 거니까 파생어로 보는 것처럼 해돋다에다가 이르고 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거지 그치 여닫이가 파생어인데 씨 그러면 해돋이도 해돋다에다가 이가 붙은 거 아니냐 라고 이제 막 핏대 세우고 덤벼드는 거야 거기다가 이제 차분하게 뭐라고 답변을 하는 거야 견해마다 달라요 하는 거지 환장하는 거야 그래서 언어가 힘든 거예요 어휘가 정답 2번이고요 뛰어나다는 뛰다와 나다가 들어가니까 어금 몇 개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럼 파생어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합성어가 돼야 되는 거고 이튿날은 뭐가 되는 거야 이틀과 날이 되겠죠 그쵸 얘는 근데 리을이 뭘로 변한 거야 디귿으로 변해서 맞춤법이 된 거야 친구 누구 누구 있지 같은 범죄에 누구 있어 어문교정에 사흔날 삼짓날 이튿날 섯 그치 푸소 이런 것들 그치 잣주름 이런 것들 다 리을인데 뭘로 변한 거야 디귿으로 변한 애들 걔네들은 그래서 맞춤법 문제로 나오는 거지 그치 사흘날 적혀있으면 안 되는 거야 뭘로 적혀있어야 돼 사흑날 삼짓날로 적혀있어야 되는 거지 석달 마찬가지 맞춤법 문제야 정답 2번이에요 자 6번입니다 다음 낱말에 대한 설명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죠 베개는 하나의 어근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베다에다가 뭐가 붙은 거야 전미사 개가 붙은 거야 베개야 여러분 비개 비개 하지마 비개는 그치 다 충분히 가지고 있잖아 그게 비개고 걔는 또 여의잖아 또 그치 베개야 베개 비개 안 돼 베개 전미사 개 붙은 거예요 알겠죠 집에 접사입니다 배다 베개 폐거리는 폐에다가 뭐 붙은 거야 접사 거리 거리가 붙은 거라서 합성어 파생어가 돼야 되고 마다드라는 뭐가 붙은 거야 접두사 맛이 붙은 거죠 벗어나다 실질적인 의미는 뭐하고 된다 벗다 할 때 벗 나다 할 때 나 그래서 얘는 합성어가 되겠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돼요 됐지 자 그 다음 7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와서 마무리할까요 자 실질적인 뜻이 있는 걸 골라라라고 했어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다 골라내면 답은 나올 수 있겠죠 첫 번째 뭐 있을까 병알이 있을 수 있고 그치 알밤에서 뭐가 있고요 밤 정도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 알이 접두사 알이 되는 건데 뭐가 되는 거야 뭐 껍데기를 모아 있다 제거한 그치 그래서 알밤은 껍데기를 모아 한 거 깐 거잖아 맞지 그래서 그 알밤이 된 거고 꽃송이는 꽃하고 뭐하고 송이하고 다 되는 거죠 그리고 욕심에서는 쟁이에서는 뭐가 접미사야 쟁이가 접미사니까 욕심이 뭐가 된다 어근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정답이 몇 번으로 가는 거야 2번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끝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10분 쉬고 와서 문제 풀고 마무리할까요 잘해봐요 연락을 해봐요 5번째 5번째 연락을 해봅시다